재단 이사장 사임한다던데 사실이야? 아무리 내가 미워줘! 어떻게 오윤희랑 같이 나한테 칼꼬질 짓을 해. 나 말고도 적이 많은가 봐 천서진. 혜론한테 무조건 이경. 죽였어라 뒤경. 누가 뭐래도 아빠 따른 은별이 너 하나야. 그럼 증명해봐. 아빠 따른 나 하나라는 거. 하늘이 내린 최고의 음색에게 주어지는 성악부분 대상은? 그렇게 대상이 받고 싶었어? 대상주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? 주석경, 창화의 공. 절대 아무한테도 안 뵙겨.